동탄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단지별로 어떤 단지들이 남아있는지 동탄 이 신도시에 혹시 7개의 특화구역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특화구역이요? 7개나 돼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동탄역이 있는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시범단지 시범단지들이 많이 모인 곳이고요 문화디자인밸리 동탄테크노밸리 들어본 곳이 조금 있죠 동탄테크노밸리 그리고 신주거 문화타운 그리고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그리고 의료복지 시설이 있어요 이렇게 7개가 있는데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시범단지 그럴까요? 시범단지 물론 좋죠 약간 자존심 상한데 시범단지 좋아요 시범단지와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쪽이 좋아요 왜냐하면 동탄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랑 가까운데 여기가 동탄역이 있어요 동탄역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고 최근 들어서 여기가 많이 핫해지고 있는 단지들이 많기도 해요 거의 이제 그 옆에 동탄역 옆에 동탄역 디에트르가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요 거의 동탄역 역세권인가요? 네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한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동탄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골로가 동탄 테크노밸리가 있는 곳에 이제 분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남은 곳입니다 그래도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C14 블럭이 있는데 여기가 신혼 희망타운으로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여기도 물론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좋죠 신이타 그러네요 바로 동탄역 옆이네요 여기도 동탄역까지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좀 거리가 조금은 있긴 한데 신혼인데 디에트르 보다 거리가 조금은 있어요 그래도 걸어갈 수는 있을 만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신주거문화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A59 블럭 금강 펜테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A94 블럭 이제 자연엔 이 편한 세상이 있고요 이제 여기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동탄 이제 2기 신도시로 여기 지금 동투의 왼쪽 부분에 왼쪽 부분에 이제 제1동탄이 있고요 여기 동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투에는 11만 가구가 입주를 하고요 28만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특화 구역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그런 걸 기억하기보다는 이제 동탄역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더 가까운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오히려 내가 가격을 평가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SIT 노선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SIT 노선밖에 없지만 이제 곧 GTX-A 노선이 신설이 되죠 그게 되면 이제 좀 서울 쪽으로 가는데 정말 빨라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더군 동탄선이라든지 동탄 도시철도 등 교통이 상당히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뿐 아니에요 교통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뜨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옆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있고 기흥사업장도 있고 화성사업장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삼색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삼색권? 곳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동탄역 앞에는 분양권이 거의 나온 게 피가 14억, 15억씩에서 나온 곳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C14 블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탄역에서 진짜 도보로 가능할 만큼의 거리예요 정말 가깝네요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여기 삼삼평의 4,6천 이렇게 왕관이 좀 씌어져 있는 부분이 뒤에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보다 동탄역까지는 좀 더 거리가 돼요 내 반면에 이제 좀 심원단지 쪽이랑 더 같이 있으면서 좀 인프라를 같이 활용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사람들이 뒤에 트러만큼 찾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신혼 희망타운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일반 분양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전용 8사 분량의 90세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첨 물량이 없어요 뒤에 트러 같은 경우는 추첨 물량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추첨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당첨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가점제가 아니에요 가점제가 아니고 내 통장에 납입금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당첨 등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최대한 납입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한 달에 10만 원씩 꼬박꼬박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했는지가 이걸 당첨받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예상컨대 2천만 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10년? 아니지 20년? 20년 가까이 있네요 네 그 정도의 돈을 계속 부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분양가가 4억에서 5억 정도가 된다면 바로 옆에 있는 단지가 벌써 13억, 14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양가가 3억에서 4억 정도예요? 지금 디에트르가 4억대가 나왔으니까 이 같은 경우도 4억에서 5억 정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C라고 나오는데 C가 주상복합이에요 C가 주상복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알파벳마다 있는 거거든요 A가 일반 아파트예요 그리고 B가 있어요 B가 있는데 B는 테라스 하우스예요 아 그렇게 되면 이걸 잘 블럭을 보실 때 이 알파벳을 잘 보시면 아 여기 어떤 거주시설이 들어가는가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이지만 이거는 주상복합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입체적으로 좋은 곳을 소개해드렸는데 다음은 조금은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 A59 아파트 내 A 네 맞습니다 아파트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신주거 문화타운에 있는 곳이에요 신문화 주거타운에 있는 곳이고 신문화 주거타운이라고 한다면 혹시 어떤 곳일 것 같으세요? 뭔가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진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여가고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약간 전원적인 느낌 가봤는데 힘들었습니다 물론 아파트도 있지만 프리미엄 단독주택 테라스하우스가 주로 있는 곳이에요 한국의 비버리헬스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경도 잘 해놓고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무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점차 조금씩 조금씩 더 좋아질 곳이겠죠 여기가 이제 동탄역까지의 거리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도보로는 갈 수가 없어요 5킬로 정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보로는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도 당연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자연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좀 자연환경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너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택만 싸면 다 필요 없이 다 선호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여기가 총 세대 수가 일단 1100세대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호 초과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더 같은 나라 1주택자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행히도 395세대가 8호 초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 물량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갓점이 높지 않은 사람도 청약을 넣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가능성이 조금은 생기는 거죠 다음 설명을 해드릴 곳은 어디냐면 여기 워터프론트 콤플렉스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동탄호수공원이 있는 곳입니다 옆에 보이는 곳이고요 여기 또한 동탄역에서 거리가 거의 4km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도보로는 거리가 힘들 거고 도보로 가게 됐을 때는 정말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교통적으로 본다면 버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게 돼서 동탄역으로 간다면 그래도 이용 가능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뷰가 좋으면 좋겠지만 뷰를 바란다기보다는 조금은 저렴한 금액으로 동탄의 인프라를 누리고 싶으신 분은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공공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통장에 얘 지금이 얼마만큼 내가 납부를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신혼 희망타 같은 경우는 2천만이 넘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여가고 뭐하니까? 그렇죠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사람이 여기에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아까우니까 오히려 좀 내가 가진 금액이 내가 납입한 금액이 조금 아쉬운 금액이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넣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기도 괜찮아요 저기를 이제 사람들 남동탄이라고 하는데 저 남동탄 근처에 다른 아파트도 있거든요 저기는 이제 호수 조망이 나오는 데가 시세가 센데 호수 조망 나오는 데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저기 나오는 저기 저거 뭐야 네 맞습니다 린스트라우스 저거 저거 레이크 더 레이크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래 그거고 저거 저기가 저기 임장할 때 저기 습업 갔었거든요 근데 잘해놨어요 잘해놨고 저기가 10억이라 지금 팟캐스트 듣는 분들의 지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지 명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아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줄게요 자 해볼게요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아파트 오케이 저기 스타벅스가 있어서 제가 저기 갔었거든요 근데 잘해놨고 그 이제 부영이나 이런 것보다 브랜드가 좋은데 그리고 호수에 가까울수록 이제 좀 센데 여기가 이 근처도 시세가 지금 10억을 형성하기 때문에 전용팔사가 여기도 좀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동탄 안에서는 동탄 역세권이 아니고서는 이쪽도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8.4 초과가 많이 있는 A50의 금강 펜테리움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경쟁률이 또 상당히 붙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가 있죠 네 입지가 좀 떨어지지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춘 단지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아요 너무 세죠 디에이트를 보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모든 게 좀 완벽한 단지들은 경쟁률도 세고 내가 당점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조치 좀 부족한 점이 있는 단지이더라도 내가 만약에 여기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단지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시대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거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도 더 레이크시티 분양 4단지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대부분 당한 거의 8억 9억 10억 정도 승부야 승지병 때 기준 네 만약에 여기가 뭐 a94 블럭 자체가 5억 정도에만 분양이 되더라도 최소 3억에서 4억 정도는 다 터지겠어 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너무 큰 로또를 봐서 그렇지 이 정도가 눈에 찰지 안 찰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 상목이 뭐 어디 뭐 그렇죠 너무 큰 돈이잖아요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은 단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단지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화성에 거주하는 사람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아 여기가 제 2기 신도시잖아요 네 그리고 대규모 택지 지구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 강의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게 조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화성 거주자들한테 30% 그리고 경기도 거주자들한테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무주택자 뭐 1주택자라면 처분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화성시 거주자들 30% 중에 일단 1순위 당 1순위를 해서 떨어진 사람들은 2순위랑 같이 경쟁하잖아요 맞아요 같이 다 같이 묶이는 거예요 다시 또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도 다 전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묶이는 거예요 그럼 뒤로 갈수록 경쟁률은 더 세지겠네요 그렇죠 세지는데 일단은 화성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유리한 거죠 그렇죠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갓점이라든지 아니면 당첨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1주택자거나 아니면 갓점이 좀 낮으신 분들은 추천물량이 있는 곳을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하시는 게 일단 자격이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A59블럭 같은 경우 그런 단지를 좀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치금을 미리 잘 알고 만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디에트르 같은 경우가 102타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서울에 거주했을 때 예치금이 얼마가 있으면 될까요 300만 원인가? 네 102하면 6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102.9 정도가 돼요 그렇게 되면 천만 원이 필요해요 천만 원? 네 그 예치금을 네 천만 원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예치금을 미리 넣어두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추첨제를 지원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안 넣어놓고 만약에 지원하면 또 부적격 나겠네요 아예 활성화가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신청하실 못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돈 미리 만들어서 너무 많아야겠다 그걸 미리 달아냈고 내가 원하는 평을 내가 추첨제를 원한다면 조금은 여유 있게 넣어두시는 게 더 좋아요 맞아요 이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천만 원에만 넣어놔야 돼요? 예치금을 미리 넣어놔야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틈새 전략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단체가 나오게 되면 조금 비선호하는 타입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좀 낀 세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타입 자체가 84타입 그리고 59타입을 많이 원하잖아요 그 71, 72 이런 타입들은 좀 낀 타입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많이 원하지는 않은데 그런 타입을 노려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올라가는 건 다 올라가는데 그렇죠 특히나 가점이 낮아서 그런 당장 확률이 낮은 분들은 더더욱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을 노려야겠네요 다들 판상형 좋은 거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판상형에만 계속해서 넣고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떨어지는데 어차피 떨어지는데 하고 그냥 넣는데 그러니까 더 떨어지죠 맞아요 진짜 중요해요 관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역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당첨될 거라고 하는 관역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관역을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당첨이 되면 물론 단지별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 자금이 필요한지 물론 분양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5억 정도라고 하고 가정을 한다면 네 계약금이 10%에서 20%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내 돈이 5천만 원에서 1억 1억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투입하여 지구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40%가 됩니다 40%가 되니까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를 하게 되면 2억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5회차 6회차는 잔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계약금을 예를 들어 10%가 됐다면 잔금이 3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중도금 대출을 뗀 부분만큼은 내가 현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신용대출로 마련을 하든지 이렇게 자금을, 현금을 마련을 해 두셔야 여기를 청약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DSR 규제 이번에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에 대출 신청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해당되는 거잖아요 DSR 규제, 지금 분양들은 이게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입주하는 시기에 내가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면 신용대출 같은 거? 그럼 담보대출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DSR 규제 같은 것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죠 내가 꼭 입주를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중도금 대출까지는 나오지만 내가 입주하는 이 시점에 현재 DSR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내가 다른 대출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담보대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나올 수도 있다 그거를 알아두시고 다른 대출 관리를 해두시는 게 좋다 중도금 40%가 이게 이게 다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중도금 40%는 나와요 그건 LTV 그러니까 담보대출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입주할 때 담보대출을 일으키면서 그걸 가지고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거든요 중도금 대출 입주 때까지 갚아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하고 나 2억 중도금 대출 있는 걸 담보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갚으면서 내가 입주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2억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냐면 다른 대출을 내가 너무 썼거나 그러면 그 사람 차주의 소득 대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40%가 넘어가면 담보대출을 일으켜 주지 않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당첨되는 순간에 10억 시세차익이라고 합니다 아 청약시장에 있는 최고 가점자 수준이 확 내려올 거다 뒤에 있는 분들 가점 애매한 분들은 좋은 거지 그렇지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거의 2억 가까이 더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15억은 될 거예요 현재 시세 기준으로 왜냐면 이런 것만은 1.5kg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한번도 네 그래서 동맥 사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